일반적인 하울링이 아닙니다. 그래서 얘는 짓는 거 대신 하울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. 원할 때, 요구성 짓음처럼 얘는 지금 하울링을 하고 있어요. 저한테, 저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안 해요. 하루에 두 번 할까 말까 그것도 내가 먹을 거 주고 기분 좋았다가 들어가면 이렇게 하울링을 해요. 원하는 게 있을 때 그 표현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울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어쨌든 얘도 이게 무의미한 거다라는 거를... 그렇죠. 알아야 돼. 이런 것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, 이제는. 차갑게 들어와요. 차갑게 들어와요. 만지지 마세요. 손 만지지 마시고 들어오세요, 그냥. 저도 나 울기 끝나고 문 앞에서 기다려.